베리 님, 귀가... 어제 기억 안 나? 네? 안 나는데? 하지 마, 기억 지수아, 비가 안 돼, 비가 안되 에이, 스워르즈 빨리 타 헉... 졌댔다... 저 대리님... 어제... 기준 선배 퀴... 제가 한 거죠... 기억났어? 야 어제 기준이 고우될 뻔 했잖아 야 너 진짜... 장난 아니더라? 아... 어떡하지... 근데 수아씨... 대학 때 기준이 찼었다며? 네? 아... 아... 제가 그것도 말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가 그랬구나... 응... 근데 수아씨... 기준이는... 아직 수아씨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요... 그럼 수아씨는? 네? 자! 그럼 시작하자고! 아... 네! 기준이는... 아직 수아씨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아... 아닌가…? … … At first… … 아직 좋아할 수 있는 건가...? 어... الز러nelle 이런 것مة... 주아씨ещRED 아 penetrate 아부아든... 여기 아퍼..! 아 봐봐... 아 가만히 좀 있어봐... Com게사RED 어디요 어디요? 있어 으리 누구야? 괜찮아? 어디야 어디? 여기 아퍼 아 이 봐봐 아 가만히 좀 있어봐 아 아파 어디야? 어디야? 여기 여기 봐봐 아 잠깐 잠깐 가만히 있어봐 그래도 심한 것 같진 않은데 차이 약 있으니까 일단 일어나봐 네 괜찮아 괜찮아 아 좀 더 차갑네 여기야 아 여기가 제일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 미안해 그래 뭐 사과할 것도 있고 아까일도 있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왜? 아 아까는 고마웠다고요 아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아 네 괜찮아요 대리님 귀는요? 아 아 괜찮아 아 저 그리고 미안해 네? 그때 술 취사했던 말 그렇게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안 그럴게 네 그럼 내일 보자 네 들어가세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누구야? 이 시간에? 아, 수아. 아까 고마웠다고.